오늘 고린도 후서 네 번째 강의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참 의외로 쉽지 않네요 본문을 보시면 12절을 보세요 12절 사도 바울이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확인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드로아에 왔는데 문이 열렸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와서 보니까 그냥 던지면 터지겠더라고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 복음이 그만큼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가장 적실한 시기에 자기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심정이 들까요? 흥분되죠 우리 성교 다녀보면 반대가 일어나도 흥분이 되던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뭘 던지든지 이건 역사가 일어나고 터지게 됐어요 그 말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 그 말이 그런데 13절 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요지는 이겁니다 설명이 필요한데 사도바울이 디도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다 내가 여기 강곡한 마음을 담아서 좀 꾸짖는 내용의 서신을 담았으니까 너 이거 꼭 전달해 주고 반드시 나한테 소식을 좀 전해다오 이러고 보낸 틈에 사도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식을 기다려도 이 디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드로아에 할 일이 잔뜩 있는 데다가 완전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기만 해도 열매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웬걸? 사도바울이 그 열려진 상황과 문을 그 상태를 그대로 뒤로 하고 디도 때문에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근심 때문에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게도냐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는 통으로 안심력이 편하지 못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드라 말하자면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드로아의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마음에 누구 때문에 근심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디도 때문에 디도는 어디가 있죠? 고린도에 심부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려진 편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성도들을 조금 격하게 꾸짖는 내용을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디도가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 틈에 자기는 드로아에 갔더니 문은 열려 있고 할 일은 대상 같은데 마음 한켠에 이 디도 때문에 근심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디도 때문에 근심이 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그 편지 내용은 아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격하게 꾸짖는 내용이었어요 그러한 성격의 편지를 디도 편에 들려보냈는데 사람도 오지 않고 소식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마음 한켠에 너무 근심이 돼서 드로아의 사역을 하지도 않고 마게도니아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상한 함수관계를 오늘 저녁에 풀어야 돼요 어떤 함수관계인가 하면 도대체 드로아에 벌려진 사역과 디도가 오지 않는 일이 무슨 함수관계가 있길래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러 간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돌아갔단 말인가 무슨 함수관계가 있길래 내용 자체는 결론은 이해가 안 돼도 과정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과정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원래 사도바울은 일 중심이었습니까? 관계와 사람 중심이었습니까? 일 중심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일 기억하시죠? 누구 때문에 싸웠죠? 부잣집 아들 마가 때문에 2차 선교유행을 준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를 이번에 한 번 기회를 더 주어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제안을 사실 선배도 대선배인데 게다가 자기는 바나바의 말을 어길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 안 돼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때 사실은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청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마가의 일 때문에 둘이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어른답게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한 번 다시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저런 녀석은 다시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중간에 중도 포기합니다 하여간 고생 안 하고 자란 애들은 어디 가든지 꼭 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문제에 관해서 딴 때 같으면 바나바도 양보했을 텐데 이것이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인 까닭에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합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까지 다 써놨어요 크게 다투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 행선지를 따로 갑니다 그래요? 줬어 그럼 나는 나대로 따로 가겠습니다 난 절대 저런 녀석은 동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새로 만난 커플이 누구냐 하면 신라예요 신라 신라를 데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둘은 헤어져요 그리고 먼 먼 훗날 디모데 후소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두어져서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그 로마의 하오 거기는 중범 제자들과 사용수만 가두어지는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글을 쓰죠 그게 마지막 유작이 될 줄 본인도 사실은 정확히는 몰랐던 듯 싶어요 그 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겨울을 지날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겨울을 지날 겨울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 마가를 좀 데려와라 보고 싶구나 그가 내게 유용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유익하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문에 들어보니까 마가가 옛날 마가가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을까요? 따뜻한 바나바의 목양의 손길에 의해서 사랑의 돌봄에 의해서 마가는 변한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척저하게 사역 중심의 캐릭터를 초반부에는 담아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가면서 바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그 사역 스타일은 선생의 스타일로 그냥 가정교사 같았어요 말 안 들면 회초리 뽑아들고 벌 주고 잘라내고 이거 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점점 어떤 성교사로 목회자로 바뀌냐면 일 중심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관점이고 가치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실 일 중심하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저를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면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아 이게 아니다 목재 초창기에 기억을 회복해 보면 이렇게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장로인들이 성질내면 같이 집어던지고 미쳤었나 봐 지금은 못 그래요 아 예 그냥 지금은 지금은 못 그래요 굉장히 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여놨어요 일은 됐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다치게 했어요 이게 뼈아픈 후회면서 동시에 회개예요 그리고 한 20년쯤 목회 여정을 넘어 가노라니까 아 사람이구나 사람을 품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날 때가 오셨을 때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결국 사도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이상한 왜 그 눈에 이건 불어도 떨어질 만한 열매가 다 준비된 휘어져 추소할 때가 된 현장을 내버려 두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근심을 안고 마게도니아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일거리를 내비두고 문이 다 열려 있는데 꼭지만 따면 되는데 이게 과거의 바울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할머니 두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인데 이민 목회라고 100명 남집밖에 안 되죠 100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네 귀한 거예요 거기서는 관리집사님이 따로 없고 관리집사까지 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 가지고 여자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하고 커피 끓여 놓으면 교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오는 것도 우리 교회처럼 막 띠루 오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와요 다운타운에 험한데 그러면 커튼 쳐진 유리문 사이로 이렇게 식구들이 서서 교인도 안 오시나 하고 이렇게 열어봐요 커튼을 그러면 저기서 집사님 한 분 오시면 문을 열어 가지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문을 잠궈놔야지 그 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오면 그분들한테 교회를 맡겨놓고 차를 몰고 북쪽으로 한 40분 걸리는 후레이를 타고 그랜데이를 갑니다 그랜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민 오신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데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안 가면 교회 오질 못해요 그런데 이 두 할머니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할머니인데 이 두 할머니가 주일만 되면 교회 오는 게 교제를 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은 연령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 오는 게 낙이죠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갑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를 뒤에다 태우면 이 두 할머니가 사이가 좋은 분들 같으면 오늘 나도 즐거운데 앉자마자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별 거지 같은 걸 다 가지고 싸워요 아이고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시나 막 진짜 욕하기 직전까지 교회 가는 두 분이 싸워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듣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걸 1년을 했어요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할머니들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그 정도 벌써 되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심성을 훈련시켰는가 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렇다고 무슨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환하잖아요 그런 데서 소중한 거예요 자리라도 채우고 앉아 계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두 할머님을 참 잊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1년을 거기를 그래도 52주인데 왔다 갔다 해보세요 주일날 설교 직전에 바쁜데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안 가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쩌다가 한두 번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막 요가기 직전까지 인상이 험해지셔서 거기는 세상 없어도 제가 직접 가군했습니다 갈 때는 다른 분이 모시다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사역 초창기에는 일단 결과가 나오고 일이 돼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가면서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그 격한 감정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좀 심하게 했구나 이게 늘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해하다가 깜짝 놀랐죠 이야 바울이 달라졌구나 달라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7장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뤘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시작 기도가 왔어요 이제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에게 그담을 나타내어내라 아멘 이 말을 통토로 요약을 하면 이 뜻입니다 바울이 격하게 감정을 담아서 조금 더 정확히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근심의 옷을 입힐 때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우리를 더 정결케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데 유익이 되었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살면서 어떤 근심의 옷을 입힐 때가 있죠 그런데 의미 없이 주시는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새벽에 레위기서를 보지만 그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자질구려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마치 잔소리 많은 어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섬세하고 자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 레위기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와요 이야,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나? 여러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아직 우리의 목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요? 머리털까지 해심받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대충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끔찍하게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성격 자체가 자세하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기본이 자세해집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처음에는 일 중심의 사람으로서 안 되면 잘라내고 막 밀어붙이고 하다가 이제는 윤동주 씨가 쓴 시어처럼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는 바람이 무슨 바람인지 알죠? 떨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녀린 떨림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떨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녀린 흔들림 그 흔들림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 말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저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목회는 절대 대범하게 하지 마라 소심하게 해라 이게 철칙이에요 대범하게 목회했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소심하게 해야 될까요? 왜 마음을 작게 해야 될까요? 그 대상이 기계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기원서부터 다 바뀌어요 싹 바뀝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이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엔 참 어마어마한 본문인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청부론자들 고지론자들이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 십자가와 부활이 마지막 최종적 승리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승리의 주소와 우리 일부 기독교인들이 갖는 승리의 주소가 달라요 이 간격이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증도 하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소위 대표적인 고지론이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나요? 성경에는 일체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것은 이 본문이나 빌리포스 4장 13절을 매우 잘못 이해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그랬더니 잘됐더라 제가 잊을 수 없는 초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큰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이 부부가 전 교육자를 그때 부패, 보패라고 그러나요? 발음이 어쨌든 간에 초대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초대였어요 그런데 전 교육자 그러니까 한 80명 거의 되는 교육자죠 전체 초대를 했습니다 단임 목사님까지 단임 목사님은 그런 자리에 잘 가시지도 않는 분인데 어떻게 같이 초대가 되셨어요 정말 특별한 메뉴로 전 교육자가 전역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한 분의 인사가 있는 겁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저녁 초대 식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입을 엽니다 저는 내일부로 회사를 폐업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는 제가 현직에 있는 가운데 마지막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 교육자님들 정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없을 것을 예상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함께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최선을 다한 자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업이 망해서 내일 문 닫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섬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시고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육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부 어린아가 가지고 막 기쁘게 즐겁게 두 접시 세 접시 갖다 먹었는데 어쩌면 좋아 그런 저녁 식사 초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밑에 끼 다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지금 뭘 먹었나 성도가 내일 문 닫는다는데 기독교의 승리가 보장한 위치와 우리 기독교인 일부가 이해하는 그 십자가의 열매로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부는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이기게입니까? 끼워주시는 하나님께입니까? 예 의미가 다르죠? 자 자막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정확합니다 제가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끼워주신다는 말이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로마 시대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하여 돌아올 때 제일 앞에 마차에 승리한 장군이 안고 황제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승리한 그리고 전쟁에 동역했던 함께했던 병사들이 이어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맨 끝머리에는 누가 서죠? 거기는 전리품과 포로로 붙잡힌 노예들이 이제 노예가 된 거죠 포로가 됐으니까 노예들이 끝에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 가운데 사도바울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전쟁을 벌인 군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포로가 된 저 끝머리에 자기를 끼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포로가 됐어요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자기의 관계를 설명한 관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싸운 군사로도 취급을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겨서 나를 포로 잡아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포로로 끼어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이기지 않았으면 나는 이 행렬에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행렬은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 개선 장군과 전쟁의 승리를 알리면 향이 지금 피워져 승리의 행진이 황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약함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으로는 이 승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 끝머리에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모든 바울에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똑같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복음이 갖는 역설입니다 나를 이 포로의 행렬에 끼워주심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는데 번역을 이기게 하심을 그래서 이 이기게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무슨 세상에 잘나가고 명예를 붙들고 부를 만지게 되는 그런 고지론적인 이해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지고 당하고 모면을 겪고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내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원형의 자리에서 이탈한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한 돌아가야 될 복음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구조로 이기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것들과 맞설 때는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고 손에 볼 수밖에 없고 띠낄 수밖에 없고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승리예요 그것을 잘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욕과 조롱과 죽음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이겨내신 겁니다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걸 자기가 함께 싸운 병사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 전리품 중에 하나인 포로 속에 나를 끼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심으로 나를 구속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남아 끼어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원칙과 가치는 우리 3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약해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께 묶여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보란듯한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썩어져 죽어지는 방식으로 승리의 냄새를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권합니다